하아하! 하아하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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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우리 한 건 한 기념으로 사진 한 장치 갔다. 그래? 하아! 아이, 그건 낭만이 없지. 야! 폴라로이드야! 아, 옛날 사람! 내가 좀 클래식하지. 윤희 씨랑 찍는 첫 사진인데 의미 있게 찍고 싶어서.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진. 낭만, 다령은. 이래서 부의자 언니는 안 된다니까. 당최 현실감이라는 게 없잖아. 하하하하! 자, 이쁜 우리 언니. 사랑해! 잘 나왔으면 좋겠다. 네. 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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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